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블디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색깔이 있고 특이한 음색을 가지고 계신 가수분들을 찾아다니는 게 트렌드인데요 음색이 이미 좋으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요 오늘은 좀 평범하게 소리가 나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소리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득해지세요 얼른요 구독 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소리가 싫어요 저는 제 목소리가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 소리가 앵앵거리고 아니면 소리가 얕거나 뭔가 되게 좀 긁고 싶고 거친 소리를 부르고 싶은데 너무 곱거나 오히려 여러분들 진짜 특이한 거는 거칠고 좀 두꺼운 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난 목소리 톤 별론 것 같아 라는 분들보다는 목소리가 좀 얇고 좀 약간 앵앵거리는 분들이 더 제 목소리 변경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가요 왜 개성이 없는 걸까요?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목소리를 요즘은 따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만약에 줬어 이걸 주워줬어 이 노래를 소화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걸 발성적으로 뭔가 그 호흡이라든지 발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리듬 부분을 좀 따와야 될 것을 소리 자체를 좀 약간 자기 원래 소리는 그게 아닌데 약간 만들어서 자꾸 따라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원곡자랑 목소리가 좀 비슷하니까 오 좀 소화 잘하는 데가 되고 톤 좋은 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 다음 곡 그 다음 곡 또 새로운 곡들 나오면서 목소리를 맨날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 자체가 특유의 그 가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그 이 원곡자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 목소리는 왜 이럴까? 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이 원곡자랑 목소리가 너무 다르니까 그럼 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개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자기가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노래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되게 큰 걸 잃어버리고 노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문의 비행운이 요즘에 유행해 그러나 문문의 비행운 노래해야지 그 노래하거나 임창정 씨, 이수 씨 여러 가지 노래를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노래를 연습을 하고 좀 원곡자랑 맞게 톤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마법의 성, 동요 감정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되게 깔끔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목소리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캐치가 되는 거죠 내 목소리 좀 약간 전체적으로 두껍네 아니면 내 목소리 좀 약간 미성이네 그거를 녹음하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있잖아요 녹음을 하셔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럴 거예요 선생님 녹음하는 목소리가 근데 제가 지금 듣는 목소리랑 달라요 여러분들 녹음하시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친구, 야 너 이거 내가 들었을 때 어떤 거 같아? 어떤 스타일인 거 같아? 그러면 또 설명을 해주겠죠 아니면 뭐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분들에게 물어보거나 하지만 그래도 제일 정확한 건 여러분들의 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녹음을 해서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목소리를 찾았어요 녹음하는 걸로 찾았어요 근데 이걸로 개성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요 그래서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녹음을 해서 목소리를 찾았다 치고 알아간다 치고 그 소리가 싫은 경우가 있어요 아 진짜 내 목소리 왜 이렇게 X이야 이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절대로 절대로 소리를 변경해서 노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 보컬 코드 있잖아요 성대는 같이 생겨도 소리가 나는 건 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래를 했을 때 그 소리가 여러분들의 노래예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말할 때 있죠 말할 때 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블디아입니다 했을 때 점점 낮춰보세요 음역대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블디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칸 더 낮춰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블디아입니다 어 그 꺼진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꺼치면 이게 약간 이게 점점 내려가서 여기가 좀 뻐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되게 최대한 피고 목은 누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계속 소리를 내리다 보면 목이 우선 덜 아프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음을 깐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최대한 아아 하면서 아래로 떨어뜨려 볼게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소리는 높이가 있는데 소리 자체는 여기서 계속 머물게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제일 편안한 상태예요 제일 편안한 상대 자체가 제일 편안할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 있다 보면 호흡 자체도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요. 그 상태에서 내가 저지른 사랑을 한번 불러볼게요. 내가 저지른 사랑에서 원래 노래 자체는 떠나 이건데 이거를 좀 아래로 내려서 떠나거든 내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는 모른다고 해줘 언제나 내 맘속에서 거저만 갔던 너를 조금씩 놔둬 지으려 해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소리가 노래할 때 얇아지거나 좀 앵앵거리거나 좀 이성인 것 같은 느낌 좀 거치고 싶은데 왜 이럴까요?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조금 해결된 거라고 생각해요.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원곡은 되게 높은데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. 이거를 어느 정도 톤을 잡은 상태에서 자기가 편한 그 시점이 오세요. 그럼 그때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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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여도 늦지 않으니까요. 우선 이걸로 톤을 잡아가시는 게 자기가 말하는 톤과 노래하는 톤이 그렇게 갭이 크지 않게 잡아가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자 그래서 저음음역대는 오케이 알았어 이해를 했다고 근데 중간음부터 저음하고 중간음 그 다음에 높은 구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이 중간음부터 소리가 변하고 높은음은 삐이 납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아니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높은음 가면 소리가 완전 바뀌는데 나 그거 너무 싫어!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. 정확하게 말하면 성구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성구전환이라고 한 건데 성구전환 너무 어렵게 쓰지 말자. 이거는 정확하게 말해서 흉성, 중성, 두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소리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. 이거거든요. 소리에 변화 있죠. 근데 그거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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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거든요. 지금 저는 발성이 탄탄하다 보니까 흉성, 중성, 두성을 했을 때 저희가 와아아아악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다보면 하다보고 하라고 하면 성부전환을 못해서 대부분 일자에서 말하는 톤에서 아아아아아아악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거의 70%, 80%가 그럴 거예요. 일자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거든요. 이 소리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높은 음을 내도 이 말하는 톤과 비슷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이거를 성부전환을 여러분들 배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는 건데 자 오케이 이해했어. 근데 삑사리가 납니다. 자연이 삑사리가 나고요. 네 그 다음에 목이 급격하게 쪼여집니다. 네 어떡합니까? 높은 음이 안 되잖아요. 어떡해요? 아 빨리 내놓으라고! 이러실 수 있는데요. 우선 아아아아아아악 하고 소리를 내볼게요. 자 그럼 이 소리가 지금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? 소리가 뒤에서 납니까? 앞에서 납니까? 아아아아아아 어쨌든 소리를 내보내고 있는 거잖아요. 입쪽으로. 그러니까 소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. 그렇죠? 앞으로 좀 지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음색 자체가 어디서 사라지는 줄 아세요? 음색이에요. 사라지는 공간은.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여기 얼굴을 때려서 소리를 아아 하고 내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톤과 비슷해지면서 이 앞쪽에서 내는 공간이 때려지면서 예쁜 소리가 나요. 아니면 여러분들의 음색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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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약간 진짜 이상한 이게 뒤쪽으로 빼져서 소리가 좀 더 사라지는 듯한 느낌. 정말 진짜 앞으로 좀 때려줘야 자기의 음색을 살리는데 이걸 약간 뒤로 당기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되게 좀 앵앵거리게 되고 좀 소리가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원리 자체가 소리를 아 아 했을 때 이렇게 앞쪽으로 계속 뱉어줘야 음색이 계속 이 말하는 톤과 말하는 톤을 살리면서 나올 수 있는데 음색이 사라지는 경우가 이렇게 가다가 소리가 변경되면서 뒤로 당겨지면서 음색이 사라 점점 점점 좀 얇아지거나 삑이 나거나 아니면 좀 더 먹는 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 그러면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. 그러니까 앞쪽으로 소리를 때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거든요. 이 중저음과 고음에서. 그러면은 그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죠. 이렇게 손을 대세요. 이상 대서 최대한 여러분들 높게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. 대신에 조금이라도 목이 쥐어짜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목이 불편하면 거기서 스탑하세요. 아시겠죠? 저 한번 해볼게요. 전 여기서 딱 멈춰지는 것 같아요. 목이 약간 눌러지는 것 같은 느낌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게요. 높은 점점 올라갈 때 라라라고 할게요. 라라라라 이게 아니라 라라라라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고음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. 소리 자체가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아아아 이렇게 아아아아 입을 나중에 열어줘야 돼요. 어 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두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입을 열어줘야 두성이 되잖아요. 그쵸? 높은 음 할 땐 무조건 입을 열어야 돼요. 입을 안 열면 안 돼요. 자 그래서 아아아아 하면 이게 소리가 다시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다시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.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다면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일일이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. 자 이 상태에서 아아아아아 올렸잖아요. 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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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을 열어야 돼요.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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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하긴 했어. 근데 이게 뭔 도움이에요? 그냥 바로 지금 저음부터 고음까지 여러분들이 찍은 거예요. 자 그러면 이걸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. 이거 하루아침에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. 네 이거 좀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돼요. 자 이걸 연습을 하시잖아요. 그럼 여러분 톤도 되게 딱 여기서 잡힐 뿐만 아니라 노래할 때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. 이걸 계속 연습을 하다. 왜냐면 여러분들의 공명이 이렇게 해서 잡혀지 선구 전환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명이 잡혀지기 때문에 이미 잡혀져가지고 노래할 때도 굳이 그러니까 소리, 톤을 생각 안 해도 돼요. 그냥 나와요. 여기서 이것도 안 되는데요. 나 어떡해요. 나 중간에 자꾸 목을 쓰고 그래요.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안 되는 부분에서 살짝 소리를 줄여보세요. 그러면 가성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애매모한 소리가 나거든요. 그러다가 다시 소리를 한번 뱉어보세요. 예를 들어서 한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부터 약간 소리를 지를 것 같아. 이렇게 나갈 때 목이 아플 것 같아. 그러면 소리를 작게 하면서 가성이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상태에서 찍고 다시 돌아올 때는 소리를 크게.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? 그 높은 음을 하셨을 때 높은 음은 우선 그 높은 음의 가성이 되어줘야 두성이 되는 거거든요. 가성이 되어줘야 돼요. 그 부분에서 가성이 안 되면 두성에서도 분명히 목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. 목이에요. 분명히 이거는. 톤도 찾고 음색도 찾고 말하는 톤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음도 쭉 올라갔다. 쭉 떨어질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요. 제가 최대한 진짜 톤이라는 거 음색 찾기가 진짜 영상으로 만들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가져오려고 했고 최대한 영상이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해야 될까 해서 연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. 이거는 정말 하루아침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럼 모든 사람이 노래 다 잘하게? 뭐 그러는 사람이 목소리 톤이 저렇게?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1탄이거든요. 우선 발성 테크닉 톤 찾기 1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테크닉적으로 음색에다 무엇을 넣어야 어떤 테크닉을 넣어야 더 음색이 사는지를 제가 2탄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. 여러분 구독해 줘요. 감사합니다. 주소서 설명해 주세요. 다 hail Curtis. 요새는 bridge嗎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